안녕하세요 빅나무TV의 큰나무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 서스크라이브 여러분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또 요즘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할러데이 시즌 아니에요 12월달이 연말까지 또 많은 분들이 또 여러가지 행사라든가 또 파티 라든가 무슨 각종 동창회 라든가 많은 아마 모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모임이 있다 보면은 또 본의 아니게 또 여러분들이 또 잠시 또 해이해 질 수도 있고 또 그 순간 만나서 또 오랜간만에 또 많은 동창이나 친구나 또 많은 지인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때로는 잠깐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어차피 지금은 또 많은 뭐 경찰이나 모든 또 기관에서 또 단속도 심하고 음주운전 단속도 심하고 모든 면에서 기강해의를 막기 위해서 많은 사법기관에서 아마 신경들을 쓰고 여러분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우리가 또 이게 잠깐 실수를 해서 골치 아픈 일 만들지 마시고 항상 어디에 가시든 어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든 항상 법을 지키고 또 모든 생각지도 않은 그런 귀찮은 일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많이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유독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의 주제가 바로 unnecessary 라는 단어입니다. unnecessary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불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unnecessary necessary 라는 것은 필요하다는 뜻인데 거기에 unnecessary 라고 하는 단어가 첨가되면서 불필요한 WEA가 첨가되면서 불필요한 불필요한 일, 불필요한 방법 불필요한 생각, 불필요한 조치, 모든 것이 포함되는 법적인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용어이고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unnecessary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을 못하시고 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다가 또 어떨 때는 정말 불필요한 그런 해프닝이 생겨납니다. 불필요한 일이 생겨나면 또 그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골치가 아프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 Unexpecting Happening이라고 제가 항상 많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인생 살면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한발짝 앞을 좀 미리 생각하면서 예견해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아마 생각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먼저 본 방송에서 멘션을 했을 거예요. 제가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는 자세하게는 전달하지 못했지만은 아마 그 법적인 어떤 의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이제 어떠한 곳에서 더 많이 생기냐면은 우리 동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미국 이민에 와서 Unnecessary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물론 법적인 이런 법적인 재판소라든가 이런 어떤 변호사라든가 검사나 판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이지만 특히 우리 서민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서민들에게 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그 Unnecessary의 의미는 건강보험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건강보험에서도 또 건강보험회사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고 또 모든 그 보험의 팔러시에 보다 보면은 팔러시의 모든 약정에는 Unnecessary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결국은 보험회사가 그 사업을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바로 Unnecessary에 해당되는 많은 해프닝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Unnecessary가 자꾸 일어나다 보면은 그 보험회사 자체도 그렇고 또 뭐 해당되는 의사라든가 환자라든가 그 Unnecessary라고 하는 그 해프닝 때문에 서로가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고발하게 되고 어떨 때는 그냥 또 사법기관에 나도 모르게 헉된 말로 그냥 들려듭니다. 그거는 어떤 허점이 어디에선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걸 발견한 사람은 또 그거를 보고해야 되고 그 해당 기관에 보고해야 되고 또 어떤 그 Investigation 과연 이 행동이 과연 이 크레임이 그러니까 청구라는 얘기에요. 어떤 의료비용 청구라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해당 치료가 과연 이것이 Necessary 필요했던 것인가 Unnecessary 불필요했던 것인가를 Investigation, Investigator 들어갑니다. Investigator라는 것 조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조사를 하다 보면은 솔직히 이 미국 같은 경우에서 그걸 어떻게 적당히 해피할 수가 없어요. 다 밝혀집니다. 밝혀지다 보면은 Unnecessary라고 하는 그 자체의 단어의 위반으로서 어떤 면은 포괄적인 그 맥락이 뭐냐면은 어떤 부정행위를 막겠다는 얘기거든요. Unnecessary의 단어의 그 다음은 부정적인 어떤 행위가 뭐 그런 행위는 누구나 다 해당돼요.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병원이 될 수도 있고 또 환자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 Unnecessary의 이 문제점을 누가 발생시켰느냐 굉장히 조사가 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끔가다 신문에 보다 보면은 뭐 의료 부정행위 그래서 뭐 어디에서 발견되고 어디에서 발각되고 그래서 또 처벌 뭐 어떻게 처벌됐다고 하는 아마 그런 사연이 아마 뉴스라든가 우리가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또 텔레비전이라든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한 번 그러한 해프닝이 일어나면은 그냥 운이 속된 말로 폐가 망신하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Unnecessary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의 의미가 그렇게 포괄적인 그런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제일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Unnecessary라고 하는 이 단어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한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미국에서는 이게 이렇게 안 되지? 한국에서는 뭐 내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왜 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지? 이렇게 하는 이 한국에 있는 국민들의 그 소리 또 이 미국에 이민 와서 또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분 뭐 오래된 분이나 뭐 얼마 안 된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거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 내가 건강상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한번 검사해 보겠다고 하는데 또 나의 담당 그 프라메리 닥터 뭐 패밀리 닥터는 모든 뭐 피검사를 하고 모든 본인 그 의사 나름대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책값을 통해서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환자라든가 손님이 생각하는 그려한 어떤 증세 그런 증세는 현재 모든 나타난 증거상으로 봐서는 보이지가 않는데 자꾸 또 환자 자체는 아 내가 좀 의심이 가서 받겠다고 하는데 왜 어떤 리포롤이라든가 리포롤이라고 하죠. 의사의 리포롤이 있어야 모든 치료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중요한 치료라든가 중요한 검사는 다 내 해당 또 내 담당 어떤 프라메리 닥터의 그 리포롤을 첨가되어야 그 모든 치료라든가 검사라든가 책값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는 받고 싶은데 그래서 내 담당 패밀리 닥터 내 주치의한테 나 이런 의심이 가니 나 무슨 검사 좀 받겠습니다. 좀 저기 해 주십시오 할 때 많은 의사들이 선뜻 해 주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어떤 소견이라든가 자기가 그 책값하고 조사하고 검사한 상황에서는 그런 의심의 징조가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사는 그걸 선뜻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거 왜 나는 내가 내 자신은 그런 의심이 가는데 왜 그걸 안 해 줍니까? 만약에 내가 의심이 이렇게 가는데 또 검사를 안 했다가 나중에 뒤늦게 발견돼서 정말 나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어떤 문책성 발언도 있고 그러나 의사는 즉, 미국의 합법적인 면허를 가지고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는 그런 의료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의료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선뜻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의사, 그 본인의 생각에서는 지금 환자가 생각하는 그런 징조는 현재 모든 검사라든가 자료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은 선뜻 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 그럼 나 한국 가서 뭐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그날 들어가면 그날로 뭐 검사해 준다고 하는데 왜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안 해 주는지 난 이게 정말 세계 제1의 선진국에서 왜 이런 어떤 그런 행위가 왜 한국에서는 되는데 미국에서는 안 됩니까? 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어떤 프로페셔널들이 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가 전해 주는 말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모든 일어났던 행동이 그러면 그것이 모두 솔직히 말하면 합법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이 될까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설령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그것이 합법적이지 않고 그것은 unnecessary에 해당된다고 하면 아무리 상대방 환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미국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은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는 이 미국 의료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의료법을 따르지 않고 어떤 뭐 친밀감이나 그동안 뭐 이렇게 서로 주치로 환자로 만나다 보니까 뭐 정이 들고 가까워지고 친해져서 담당 의사가 내가 부탁하면 해 줄 거야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많은 환자들이 친하기 때문에 해 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의외에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전하는 말 왜? 저는 건강보험을 수십 년을 팔았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그 손님들이 저에게 전해주는 말이고 또 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거 우리 주치의가 이거 해 주겠죠? 이 건강보험을 들으면 내가 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럴 적마다 저의 대답은 의사가 결정합니다. 당신의 주치의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런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necessary하다 인정이 된다면 다 되죠. 다 커버되고 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주치의가 unnecessary하다고 만약에 그 나름대로의 판정을 한다면 아마 그건 그게 쉽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강보험회사에서는 법적인 의미와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법적인 의미와 한계가 있고 또 환자가 지켜야 할 법적인 의미의 한계가 있고 또 프로바이더라고 하죠. 의사 의사들이 의료기관에서 또 의사들 자체가 지켜야 할 그런 어떤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어떤 규칙이라든가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것이 해당 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거나 또 알려질 경우에 문책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결국은 의료 면허 결국 말하자면은 의사의 면허라고 하겠죠. 취소가 됩니다. 또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서스펜드가 되거나 그러면은 그 얼마나 큰 겁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다고 하는 이유로 규정에 맞지 않는 손님의 부탁을 들어줬을 때 그것이 나쁜 결과로 행위가 됐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이 내려져 있겠습니까? 아 너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우 가까운 친구고 지인이니까 아 그래 니가 해줄 수 있어 그래 우리가 용서해줄게 아마 법적인 기관에서 그렇게 아마 판단하면서 용서를 해줄까요? 천만에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반나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한국에 가면은 뭐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당일날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내가 들어가서 돈만 내면 다 해주는데요. 글쎄 저는 한국을 떠난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한국 떠날 때는 뭐 그때는 아주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뭐 엉망진창이었죠.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지금 한국이 얼만큼 변해서 얼마나 의료행위라든가 적인 상태가 어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이 미국에서 건강보험을 취급하고 수십 년을 취급하고 또 보고 듣고 또 우리가 보험인 면허를 가졌잖아요. 모든 면허가 그래요. 2년마다 결국은 컨티뉴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꼭 2년마다 정해진 시간에 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돼요. 그 중에서도 물론 정해진 시간 안에 선택해서 선택과목 우리가 신청할 수 있지만 몇 과목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에틱 윤리 보험인으로서의 법적인 윤리 모든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보험활동을 해야 하는 그 윤리적 행동 또 하나는 Legal Registration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의료법이 또 매년 새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법적인 문제 법적인 모든 새로 발생된 법 그리고 또 꼭 알아야 되는 법 우리가 또 꼭 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Discrimination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 미국에는 그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교육은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Mandatory 그만큼 미국에서는 프로페셔널 전문인들이 지켜야 하는 윤리 굉장히 엄합니다. 윤리법이 제일 엄한 거예요. 모든 라이센스에 미국에서 발행하는 모든 라이센스에는 윤리법이 제일 첫 번째 가는 제일 강한 규칙이고 그게 법규이기 때문에 꼭 교육을 받아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2년마다 2년마다 갱신할 때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이에요. 보험회사 뭐 어떤 법적인 문제 뭐 각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 그것을 직업으로 해서 라이센스를 갖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교육을 받고 철저히 우리 소비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또 정당하게 행동해야 되고 또 부정행위를 절대 허락하거나 가담하면 안 됩니다. 아 여러분도 신문에 많이 봤을 거예요. 특히 무슨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범한 행동은 제가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도 의료법 부정행위 의료사기라고 하죠. 인슈런스 프라우드라고 합니다. 프라우드 부정행위라는 얘기에요. 이것 때문에 발각돼서 100백만불 벌금도 받고 또 법정 구속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정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발생된 금액 다 물어내야 됩니다. 이 미국에서는 뭐 이 메디케이드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의료행위인데 이게 나중에 부정적으로 받았다 하면은 모든 받았던 그 모든 혜택 다 고스란히 물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아 내가 내 돈 주고 하겠으니 그냥 그 뭐 리퍼럴이나 하나 써주십시오. 뭐 당신들한테 내가 뭐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고 뭐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혜택을 저는 안 받고 하겠으니 내 돈 가지고 하겠읍니다. 안 받고 할 테니까 내 돈 가지고 하겠읍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상식에 맞지도 않는 소리고 그것이 바로 언네세서리의 제일 기본되는 위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네세서리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당한 정상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용어이고 단어입니다. 의사들이 해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 생각에 아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해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면 자기가 의료 사기 의료 부정행위에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연관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커다란 책임을 져야 하는 정말 폐가 망신하는 하나의 발판이 되고 지름길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빨리빨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떤 검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또 이 법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요구하는 시간이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급한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오포임맨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순서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긴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럼 emergency로 가시면 돼요. 앰브란스 뭐 위급하면 앰브란스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급한 상황이고 정말 어떤 고통스럽고 생명의 그냥 그 정말 초를 다루는 어떤 생명적 위험한 행위가 아니 위험한 상황이라면 앰브란스 타고 가십시오. 바로 병원에서 응급처치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오해 그런 거는 미국 땅에서 글쎄 어떤 뭐 100% 는 아니겠죠. 대중에는 뭐 의사라고 하더라도 뭐 요령을 피면서 하는 의사들도 있을 겁니다. 운이 좋아서 뭐 수십년을 그렇게 또 해온 의사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운이 좋아서 아무 일 없이 여태까지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나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재수없으면 정말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괜찮았는데 내가 운 나쁘게 또 딱 정말 나쁜 일에 포함될 수 있고 본이 아니게 또 본이 아니게 많은 사람들이나 의사들도 이해합니다. 아픈 사람 또 내가 의심이 갈 수도 있겠죠. 왜 의심이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 의심이 가는데 정말 어떤 고통이 온다면 고통이 온다면 에멀진시로 가세요. 에멀진시로 가다 보면 거기서 병원이 또 응급치료 받고 응급치료 받다 보면 또 의사의 어떤 의견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진짜 내가 어떠한 내가 의심된 상황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뭐 다 조절로 다 연결돼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고 잘 이해도 못하고 또 법에 대해서 또 무지하고 남의 말만 듣고 또 미국이 아니 또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또 오락가락 하지 마십시오. 미국은 미국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고 여기서 알아봐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인 걸 알겠어요. 이 미국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것 라이센스를 갖고 어떤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것 라이센스를 줬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신뢰가 큰 만큼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는 믿어주고 라이센스까지 줘서 프로페셔널 하게 소비자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서비스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하지 못했다면 그만큼 고난을 주고 그만큼 어떤 위임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모든 사업을 하거나 의료행위 의료행위도 다 어떤 경우에는 다 사업이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에러 오미션 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행위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오미션 태만 행위를 해야 되는데 누락됐다거나 태만을 해서 그것이 빠졌거나 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만큼 면허를 갖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또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응당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말하면 ENO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프로페셔널이 다 ENO 의사가 됐든 부동산 에이전트가 됐든 보험 에이전트가 됐든 다 ENO 보험 ENO 인슈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의료 의사 ENO 보험이 ENO 보험이 제일 비싸요. 몇천불에서부터 몇만불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어떤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많은 금전적인 또 어떤 보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해주는 보험이에요. 꼭 또 반드시 그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비싸요. 의사들 같은 경우에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죠. 인간의 생명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의사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아 저 사람 괜히 안 해주네 괜히 까탈스럽게 안 해주네 내가 수십 년을 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과 정말 내 주치의로서 오랜 시간을 같이 했는데도 내가 좀 의심 간다고 그래서 좀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줘? 그거는 알고 친하다고 해서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바로 자기가 지켜야 할 의무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필요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법적인 이 unnecessary가 들어가는 이 모든 법적 용어에는 반드시 당사자끼리 서로가 다 지켜야 할 의무와 규정이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못해준다고 하면은 그 규정 때문에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도 이해하고 그래서 즉 아프면 여기 또 그래서 emergency라는 것이 있고 emergency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그때는 emergency 가십시오. 또 급하면 ambulance 부르십시오. 그러면 또 의료행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unnecessary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법적인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어 용어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어떤 전문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하면은 그 당신을 차별해서 뭐 당신이 미워서 당신이 가깝지 않아서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탁을 못 들어준다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unnecessary라고 하는 이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Thank you.